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팝이 아삭아삭 계란 달콤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설탕 간장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쫄깃 쫄깃쫄깃 단추가 너무 맛있어요 사과에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마늘이 정말 아름답나요 아삭하고 단백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입에 베푸짐한 치즈가 딱딱해요 치즈가 얼음이 풍불로 녹아요 치즈가 완전 짭짤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굉장히 짭짤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특이한 진한 느낌 식감은 그런거 같아요 단무지 너무 맛있어 존맛은 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올리브유 가득omatic 설탕 너무 달콤하고 달콤해요 여러분이itarian 뭐예요?